자막의 내용은? 영상편집에 대한 영상은? 영상편집에 대한 영상은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부추와 오이네? 두 가지 섞어서 묻혀. 겉절처럼. 두 가지를 섞어서 상큼하겠네. 먼저 씻어주고 오이는 소금으로 물지르면서 씻어 가시처럼 타글타글한게 있지 않아 울퉁불퉁한게 그걸 없애주는구나 이렇게 소금으로만 없애줘 끝에 잘라줘야지 끝에 써가지고 잘라내는건가? 응 아 그렇게 길게 잘라? 응 오이 향이 좋네 오이 향이 좋네 구추도 길게 길이가 같게 멸치 액젓이구나 그걸로 하나 다 넣어? 아니 이제 넣어보고 아 넣어보고 양을 여기다 이렇게 쳐 응 부추보다 오이가 이렇게 매실청 응 매실청도 넣고 조금만 응 얼마 안되니까 조금씩 넣어야지 고추도 파 종류니까 이렇게 마늘을 넣고 응 마늘을 넣고 이제 고춧가루 넣고 버물러 고춧가루 음 고춧가루는 두구 두스푼만 넣어도 돼 응 버물려 응 이제 다 들어갔어? 응 그렇게 해서 버물려? 응 이렇게 살살 버무려야 되겠네 응 들어갔어? 응 이렇게 됐어 응 이렇게 이렇게 살살 풋내가 나니까 살살 이렇게 고춧가루만 발라지게 응 응 그래서 이제 깨 깨 좀 치고 응 깨 응 깨를 좀 많이 쳐줘야 맛있어 응 응 짓이겨지지 않게 살살 야채들은 응 이제 됐어 응 이거는 응 금방 먹을 테니까 김치가 아니잖아 응 겉절이지 그러니까 참기름을 좀 넣어줘야 돼 아 참기름을 빼먹었구나 응 응 넣어줘도 맛있다고 응 물러줘야 돼 참기름 넣어도 풋내 나오니까 살짝 골고루 발라줘 음 음 으 으 으 으 어 참기름 냄새가 좋네 으 으 으 근데 간도 안 봐도 딱 맞을까? 그 정도 넣으면 맞아 그래도 먹어볼까? 맞아 간이? 응 간이? 밥 줘야지 배고프지? 아 떡국 끓였어? 응 달걀도 넣었네 응 달걀 지단을 미리 넣었구나 차가워서 응 그래도 되지 응 이제 마지막 사골국물이었나보네 응 응 밀도 넣고 응 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오일은 먹어봐야지 먹어봐 응 어우 아삭아삭 맛있네 응 음 어우 떡국도 많네 고을 좀 더 줄까? 아니 엄마께 적은 거 아니야? 아니야 응 으음 으음 고kg은 음 음 맛있어 밥에다 먹어도 맛있겠네 숨이 죽으면 간이 딱 맞아 지금은 좀 짭짤하고 그래도 상큼하잖아 개운해 파이오 언니 가위로 너가 다 먹으면 요리를 doo 감사합니다.